1팀이 짱있네요 많이 추워요 자 오늘은 지금 BMX를 다 꺼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바람이 다 빠져있죠? 네 지금 넘어 보세요 오랜만에 타가지고 바람을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지납니까? 몇 개가 있나요? 여섯 개? 총 여섯 개 자 그럼 저기 아론 묘기 하나 보여줘야지 한번 보여주세요 넘어지지 말고 또 자 갑니다 뭐야? 바람이 좀 약하네 묘기가 힘드네 저 힘드네 묘기가 안되고 자 유진이 자전거 이제 좀 타지? 전에 촬영을 못 타가지고 배웠었는데 그때도 과정적으로 타보니까 굉장히 매력있지 않나 이거 자전거 이제 구매해야 될 것 같은데 자전거 중에서도 이거 BMX 야 이거 최고지 그래 여기에다 보드를 딱 붙이고 이렇게 하나 붙일 수 있지? 여기다 끼워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 이 유진이 작은 유진이는 지금 뭔가 슬픈데 왜 슬픈 일 있나 없지? 한번 타봐 계속 타봐 멈추지 말고 운동 좀 해 밥 먹고 소화 좀 시켜야지 어 타 굉장히 겸손한 겸손한 자전거 라이딩이다 그리고 의자 돌아가는 거 저기서 조아라 육각렌치로 조아 이 의자 막 돌아야지 힘이 빠져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럴텐데 아유 이 친구는 완전 어반스타일이네요 어반스타일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너무 큰 옷을 입은거야 어반스타일 오케이 자 아론이 뭐 안 타나 계속 타라? 아니 지금 아파트가 바람이 아파 아 근데 바람 넣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자 나왔습니다 개그 몸개그 나왔어요 몸개그 야 여기 손 좀 올려 자 오늘 날씨가 약간 좀 따뜻해져서 햇살이 있어가지고 자전거 한번 그래봤는데 자 우리 날씨 따뜻해지면 라이딩 한번 가야죠 한마디 아 좋죠 부산대 부산대까지 한번 찍고 와야죠 전에 부산대 우리가 몇 분 걸렸지? 30분? 30, 40분? 30, 40분 해가지고 우리가 지하철팀하고 지하철 대 자전거팀 했는데 우리가 초절하게 발렸지 결국은 아무리 달려도 안된다는 게 이번에 한번 재도전하나요? 아 힘들어 이게 기아가 없어가지고 이거 갖고 지하철 다리 잡기 힘들잖아 기어있는 걸로 해야 그렇지 다음에 한번 기어있는 걸로 자전거 없네 다음에 한번 우리 체력을 키워가지고 아니면 슈퍼 73 대 지하철 아 그거는 되지? 그거는 슈퍼 73 이기지? 슈퍼 73 이기일 것 같은데 이거는 봄에 한번 우리가 한번 또 라이딩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바이인 이렇게 일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좀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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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